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힘 너와 나 우리가 쏘아올린 작지만 소중한 힘이 모여 결국 반짝이는 별이 된다는 것 지난 1년 우리는 함께 성장했습니다 거대한 변화와 위기가 뒤섞인 혼란 속에서 단 하나의 가치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해야 한다는 끈기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시민의 손을 잡고 지친 어깨를 두드리며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갔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다시 희망이 꼽힐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다시 가꾸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도전, 혁신, 성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높은 도약의 디딤돌을 다졌습니다 시민과 함께 위기를 걷어내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칠 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 이제 변화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은 천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대규모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 청년들이 꿈과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천안 치열한 경쟁보다는 상생과 협력으로 다 함께 성장하는 새 희망 미래 도시 천안을 만들어갑니다 단순한 확장보다는 탁월한 성장이 움트는 다양한 일상을 향유하는 무대이자 형형색색의 삶을 꽃피우는 토대를 꽃품격 문화도시 천안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꽃피운 행복이 대한민국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스마트 교통도시 천안의 키트를 다져나갑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마음껏 웃을 수 있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천안을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현실로 이뤄낼 수 있는 천안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천안 우리가 함께 한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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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